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개묘년에 가장 활발히 일이 일어나고요 사업이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왕성한 띠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뱀띠라고 말씀드리죠 뱀띠 왜 그렇습니까 개묘년은 우리가 젖은 나무랍니다 젖은 나무는 오로지 태양을 봐야만 불을 뗄 수가 있어요 그냥 젖은 나무는 불을 넣으면 연기만 잘 와가지고 모깃불 받고 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 사주학에서 가장 뜨거운 시작이 바로 저 뱀띠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축임묘 진사호 이렇게 해서 사오미라는 것은 바로 음력 사오육어를 얘기하고요 또 그가 또한 뱀띠 말띠 양띠가 됩니다 뱀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젖은 푸른 오로지 태양을 봐야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뱀띠가 바로 우리 사주 명량으로서 불로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불로드 가는 그런 일주에서 아주 뜨거운 일이 일어나고 뜨거운 어떤 행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그죠? 태양이 지글지글하듯이 사업체가 일어나는 그런 운세가 원래 바로 개묘 년의 양력 5, 6, 7회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양력 5, 6, 7회라입니까? 바로 가장 뜨거운 그 중에서도 뱀띠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달이 되는 거죠 뜨거운 달에 개묘 년의 저점풀을 더 말려서 뗄 수가 있으니 금전복이 올라가고요 연해가 올라가고 건강이 좋아지고 아파트 매매가 되고 안 나가던 땅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점풀은 떼지 못하면 그냥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그렇게 되죠 왜? 개묘 년은 개수라는 물을 먹으면 그런 나무 아주 원래 묘목은 선목이 되는데 더 젖은 나무가 들어았는 거죠 그 젖은 나무를 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뱀띠, 말띠, 양띠가 되는 거죠 그래서 41년 신사생 건강이 좋아하고 앞길이 열리고 금전운이 터입니다 53년 개사생 친구도 생기고 남사친, 여사친 생기고 금전이동이 있고요 또 늦은 취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동호회도 많이 가입되고 원래는 BMT들은 특히 여행을 많이 가게 되죠 원래는 바로 개묘 년은 역마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 6, 7일은 해외여행도 많이 이렇게 계획이 아마 잘 잡힐 거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음력 4, 5, 6월생들은 아무래도 뜨거운 곳에 가시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개묘 년의 묘목을 더 불태울 수 있으니까 뜨거운 나라로 가시면 또 남쪽에 우리 제주도도 좋겠죠 65년 을사생 문서 이동이라는 건 뭡니까? 매매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죠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요 금전 거죠 그래서 아주 금전복이 도둑하고 남사친, 여사친이 생겨서 또 이렇게 약간의 노후를 접어드는데 아주 즐거운 중말년이 시작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77년 정사생이 가장 뜨거운 불이죠 아리우루 관여 지동이라 해서 정도 부리고 사도 부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장 사업체가 번쩍 일어나고 원래 돈이 되고요 문서가 이동이 되고 매매가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원래는 또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 타고 오는 사람 내가 뭔가 잘 될 때는 우리가 꼭 막아낀다 그래요 돈이 들어올 때는 귀신같지 않아요 누가 빌려달라는 사람, 부탁하는 사람 이런 거 주식, 펀드, 코인 이렇게 해보자는 사람 이런 원래는 권유, 회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좋으면 자기 혼자 하지 굳이 와서 하자 하자 할 리가 없겠죠 남이 갖고 오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좋은 거는 자기 혼자 살자게 하죠 남한테 권유해서 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냥 뭔가 내가 무서워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기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좀 주의하시고 브이피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7년생 정사생들입니다 89년에는 기사생들은 초원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금전운이고 여사친 투기를 그 대신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는 주식, 펀드, 코인은 너무 영껄하시기 바랍니다 신사생은 취업이 열리고 이제는 자영업도 열리고 그죠? 원래 여사친, 남사친, 임용 이런 운이 오니까 원래 좋은 운이 연결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41년 신사생 건강 좋아지고 악기를 열리고 금전운이 터이고 53년 개사생 친구, 남사친 여사생은 금전운이 터이고요 문서 이동이 있고 여행을 많이 가게 되고 65년생도 많은 여행을 가게 되고요 금전운이 해외여행 그렇죠 문서 이동이 돼서 좋은 금전운이 들어온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77년생 완전 대박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주변의 권유, 회유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9년 기사생 초원운이 많아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아기 임신이 많이 될 겁니다 금전운, 여사친, 남사친 많이 생기고요 그러나 투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신사생 취업원이 있고 임용이 있고 남사 여사친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이고요 그래서 행복한 양력 567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MT님들 양력 567월에 온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자 알림을 주시고요 BMT님들의 탐, 또 팔봉쌤의 영상이 기대되시면 꼭 인연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깨알갖고 품격 높고 아주 적중률 높은 철학자로 다시 뵙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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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